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9.11 테러 때 임산부를 조사해 보니까 9.11 테러를 목격한 임산부 임신부죠. 임신부가 낳은 아이들 그러니까 9.11 테러라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장면을 본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이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다른 때 시기의 아이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저 호르몬이 있는데 코티저 호르몬이 높아.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저 호르몬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몸에 병이 많이 생겨요. 코티저 호르몬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많을수록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병이 많이 생기는데 즉 그래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가진 어머니나 할머니의 경험이 자녀를 우울한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울하거나 뭔가 굉장히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자녀 문제라고 청소년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내면에 본인들의 성격이 아닌 그 이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안 좋은 경험, 힘들었던 고통, 그런 기억들이 축적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얼만큼 잘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무척 잘 산다 그러잖아요. 무척.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척 잘 산다. 그러니까 척이 없어야 잘 산다 그래요. 그때 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신도적으로 볼 때 신명, 안 좋은 신명도 있지만 사실 내 몸에 누적되어 있는 안 좋은 그런 기운을 다 일러서 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척을 없애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유전자가 활성화된 것이 우울증인데 사람들이 슬프다고 할 때랑 우울증이라는 건 좀 달라요. 슬프다는 것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난 시험을 봐서 슬프다. 성적이 나빠서 엄마한테 혼나서 슬퍼요. 그런데 우울증은 뭐예요? 그런 거 없이 총체적인 괴로움, 어떤 것에서 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프다하고 우울증하고는 감정이 좀 달라요.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슬플 때는. 그런데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 통증이 와요. 허리도 아프나 두통이 오거나 계속 어디가 아파요. 우울증이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많아요. 청소년기에. 왜냐? 슬픈 게 좀 더 지나쳐서 그런 감정이 더 안 좋아질 때 우울증이 오는데 그 우울증을 지금 개인적인 어떤 걸로 돌렸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윗대 조상님들의 그런 안 좋은 경험, 추억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우울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은 보면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대요. 기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은 죽음을 상상하지만 수동적이에요. 죽고 싶다 그러더라도 괴로워 그러더라도 그냥 지나가는데 우울증인 사람들은 항상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가다 자주 그런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들은 그런 안 좋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뭔가 슬픈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어두워요. 안 좋아요. 그러나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요. 정작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거 걸리는지도 모르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물결처럼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에요. 마음의 감기를 하는데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하면 암도 극복할 수 있는데 우울증이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웬만한 질병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 가장 힘든 환자는 마음이 약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기 힘들어요. 병을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청소년기에 의외로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사실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 때부터 내려왔던 복합적인 슬픔, 고통, 어떤 이유 없는 그런 것들이 척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수행이 왜 청소년이기 때문에 중요한가. 수행을 해서 이 어두운 마음의 질병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울해하고 굉장히 어두운 학생들한테는 수행을 꼭 권해주기를 바라요. 오늘 배운 이따가 가르쳐줄 태혈주생을 꼭 가르쳐주고 읽으면서 마음을 회복시켜라라는 얘기를 전해주기를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마음의 질병을 회복시켜봐요.